두 장을 빼나 시킵니다. 두 장은 편화? 내가 죽 못참지. 리얼 킥킥. 앗. 실수한. 발돌린 맹동예비. 에에. 수수수 한번 잡혀서. 체력 망했네. 아. 아. 오오. 으아. 핳하.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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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. 마름스 아니 애들 체력 13이라서 두방에 안죽는거 어 11에서 15 확률이 좀 별로긴하네 아 10퍼인가 아니 아 이거 독알 먹고 죽게 생겼네 아이 되게 쓰레기인데 라가볼린 비열한 타격 데미지도 올라가 이 정도면 괜찮게 잡았네 오댓 맞았나 역시 라가 부르는 OH 이제 어어어 어어 어 어얼 똥죽 먹고 길게 보자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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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i 호 총매 총매 상점에 총매가 두개가 있네 고계급함 빨리 으아 뚱땡이 아 미친 뚱땡이 아 뚱땡이 똥중 찹찹찹 집중 전문성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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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대승리다 대단원인가? 리얼리 대단원 줘봐 아, 실수원 예시 없을 때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예시 있을 때 때리는 게 또 비싸거든요 펀치 에, 뭐야 다 쓰레기잖아 대단원 어디갔냐고 아, 뭐야 이거 그래도 썩나 껍이라도 있었다 아니다 멍스럽네요 뭐? 뭐? 정말 거지 같군 도둑이야 도둑이야, 앗 물 빠진 독보션 물 빠진 독보션 크로마 기녀고 크로마 기녀고 그래서, 그가 아, 그가 아, 그가 아, 네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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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QS 비프다 사일런트 이거 말고 그거 내장 해체 헉 아니 이쯤 되면 엘리트 가도 되겠는데? 라고 할걸 라고 할 뻔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 나 강할지도 나 하 죽어라 창화 제비 필요 없겠지? 말놀림 있는데 어우 상대하기 껄그러운 애들만 나와 왜냐면 그게 2막이니까 2막특 객사함 그 마무리가 나오던 형상 넣어야겠지? 아닌가 아 널래 뭐? 마무리가 나오든 대단원이 나오든 내장해체가 나오든 셋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듯 아니면 아까 그냥 총매 넣는 것도 방법이긴 했지 엘리트 엘리트 돈 벌어서 제거하는게 맞겠습니다. 그치? 뚱땡이 마 뚱땡이 뚱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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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띠씨 반사 반사 두개 맨 밑에서 엘리트 대로 이렇게 망한 전투가 엔호삼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엔호삼이었으면 우상 3장 들어오고 또 쓰레기 게임 됐다 아래 여릉 하하 양상 2장 미 sprints 마 스프링 iums 대단원 대단해 한성? 어떻게 잡냐 이거? 어퓨 로봄스 레이더 롯도 당첨되는 꿈 꿨는데 근대 3등이라 당첨금이 300만원 정도여서 실망하는 꿈이었음 대체 왜 꿈에서도 1등이 못되는 거지? 어? 뇌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봄 유물란 존 엘리트 유물란 존 엘리트 많이 변해지긴 했지 근데 그렇게 사일런트 상향한거 보면은 사일런트가 의지간히 쓰레기였는갑지 D는 왜 버프 안해주냐 두번째 캐릭터라서 상향해준 것도 있는것 같고 아 망할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잡고있냐 아이 대단원 줘빨리 마무리를 주든 대단원을 주든 아 아 나 들을게 안나오네 내장에 찾아야 주든 스쿼터 이렇게 아 âr 으아 산업세세 세상 한번만 눌러도 50들이 들어가는 대단원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 아우 내 관절 이게 관절부 후기지 패턴은 웹웅이긴 한데 에너지 웹웅이기도 해서 대단원이 대단원이 불러 아멘 오예 사격 끝 사격 제거의 기품 슬더스 행복랭킹 슬더스 행복한 순간 뭐있지 부장 강화해서 파지직 이중시전 강화하기 추락 이벤트에서 타격 지우기 세력 1일 때 와플 덮기 아 얜 또 언제잡아 고래밥 신성먹기 고래밥 4번에서 판도라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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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탄성땜에 터넘기는게 낫겠다 아이 미쳐버린 탄성 아니네 손가락이 바지 타락하기 어? 노살이라도 써야겠는데 달빙기는 잡아야 될거니 조살딜 진짜 쎄서 아 소짐 장화이네 킥 네 내리기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니 수리공 에이 굽이 좀 남겨둘걸 포탈 이벤트 만나기 찰쌉 빠깃 위생촌 분양 받기 다나줘요 당하게 태량 들어가기 전제 의아가니야 억체 달려 먹기 너 슬거운 피에임 슬다 행복한 순간 이렇게 많다니 맨전 올 곧 오는 외랑 다시는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교살이 쏘서 달팽이도 끄덕없지 아 아 그 겸하다가 실수했네 아 개 극혐이어가지고 실수였던 닌닌 안먹어 일민첩 안먹는 사일런트 아 손님이로군 이 손님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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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못 잡지 않나? 일단 때려 보자 못 잡겠네 민첩이나 올리자 모기 돌린 달팽이 뭐? 검 핸드에 쓰레기 같네 핸드가 쓰레기 같더라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? 타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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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판조라색 많이 남았는데 타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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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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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긴 센데 대단원이 그립다 대단원님 심장의 목을 두르는 사일런트 고기 하나 더 할까? 하나만 하는게 낫겠지 대단원님 나이는 왜 비밀이야 평소엔 고개나 공중대비 같은거 같은거 하면서 지내요 취미 고개나 공중대비 유독가스 우체다 수수 지금 써야겠지 아니 안칠건데 아야 아 음 음 유령물약해존 해조 수수 어흠 时 온수로 5장 세울 넘쳐요 엄청난 발돌림으로 가방을 씻으며 공중제비를 돌아 길을 찢는 비명을 내뱉은 유령에 형상으로 던검을 분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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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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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